아 그렇게 하지마, 꼬만대 이런 성격이 아니야. 그럼 더 삐뚤어. 나는 좀 약간 어디 한번 그렇게 해봐. 지가 느껴야지 약간 이런 짐을 보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다음에 약간 좀 똑같이 보여줘서 똑같이 자기가 느껴야 돼. 왜 니 뭐하고 있는데? 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...